보호망 받을 수 있는 플랜 유튜브에 많이 올려들었어요 웬일이야 두세 달 후에는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요 3개 중복되는 회사가 전부 다 엄청난 손해율로 판매가 중단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손해보험은 어깨 누적 200만원 생명보험은 각 회사마다 틀린데 임플란트가 최대 250만원까지 그리고 치조골까지 같이 내면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구요 크라운 같은 경우는 합산해서 90만원까지 두 구자밖에는 가입이 안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라이나입니다 더 건강한 치아보험 건지죠 건지 미소를 평생 지키는 법이에요 전치부 보장하는 신규 특약이 출시가 되었다 요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치부는 뭐냐면 앞니 그리고 송곳니 치료시에는 크라운과 임플란트가 기존 담보 우리가 임플란트는 거의 다 150이었잖아요 50만원 더 업그레이드된 2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구요 앞니 송곳니 크라운 시에는 라이나가 50만원까지 됐지만 10만원 더 얹어서 6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악 하악 각 6개죠 자 전치부라고 하는건 이 앞니의 6개를 말하는거에요 우리가 여기인가 여기는 우리가 송곳니라고 하잖아요 앞니 4개와 그 다음에 송곳니 양쪽 우리 뱀파이어 드라큐라 이빠이라고 하죠 여기 송곳니 합산해서 우리 전치부 6개를 임플란트는 200 그 다음에 크라운은 60만원까지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치부 크라운 2000만원 그래서 전치부 크라운이 20만원 그 다음에 전치부 보철치로 50만원 이거는 플러스 알파로 더 준다는거에요 전치부 보철치로 이렇게 더 나오기 때문에 연간 3개도 있고 2년 이후에 무제한도 있다 그 전에는 3개까지만 보장이 되고 요런 부분들도 궁점적으로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앞니 임플란트는 치료가 왜 더 나오나요 특히 임플란트 기둥이 검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데 검게 보이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고 잇몸 라인이 푹 꺼져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르게 앞니가 이뻐야 아무래도 전체적인 외모가 돋보이잖아요 인상을 좌우하는 전치부 치아에요 특히 신밀성을 고려해서 지르코니아 소재로 치료를 많이 해요 지르코니아 여기서 팁은 뭐냐면 앞니에 있어서 메탈 소재에 임플란트나 마감인 잇몸 안쪽에 거뭇한 비침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아색과 유사한 지르코니아 소재로 비침 현상이 생기지도 않도록 치료를 많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아로 많이 한다 근데 지르코니아 역시 소재의 임플란트는 다른 소재에 비해서 평균 30에서 40 정도 높은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니 송곳니 임플란트 시에는 기존에 150만원까지 했다가 50만원 더 플러스해서 200만원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200만원 그래서 그리고 봐보세요 우리가 누렇게 하고 고르지도 않는데 좀 이쁘게 치아 색깔처럼 잘 나오잖아요 요런 임플란트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앞니 송곳니 임플란트 최대 200만원 기존의 팩 50만원에다가 50만원 더 플러스 알파로 주고 그리고 앞니 송곳니는 최대 50에서 60으로 10만원 더 얹어준다는 겁니다 남성 40세 기준으로는 59,865원 여성은 42,000원대로 17,000원 저렴하게 여성분들이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앞니 송곳니 전치부 특약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더 건강한 치아보험 그래서 여러가지 임플란트나 보철치로 2년 이내는 50% 크라운은 1년 이내 50% 1년 이후에 100% 보장이 되죠 임플란트도 2년 뒤에 100% 보장이 되고 요런 부분들도 라이나 치아보험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일단은 나는 치아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어 나 치아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좀 고지사항이나 1년 정도는 내가 어 좀 지나서 치료받았다 그러면은 5년 이내는 고지사항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5년 이내에는 그러면은 일단은 유병자 간편 1년만 고지하고 가입하는 치아보험으로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각 보장별 최대 보장 금액을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보철은 발치시에 42만원 치조골은 50만원 나오구요 임플란트는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일단은 다상 당사 삼성 생명끼리는 100만원 기존에 100만원 있으면 가입이 안되구요 타사 합산에서는 200 라이나가 150 있으면 삼성이 50만원 밖에 안되고 라이나가 100만원 있으면 삼성이 100만원 타사 합산에서 200까지 가입이 되니깐요 그래서 웬만하면 라이나나 타사 먼저 삼성 먼저 가입하고 이후에 라이나는 어깨 누적이 300만원이다 보니까 그때 라이나를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재식리 치료 재식리 치료는 뭐냐면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네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임플란트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재식립했을 때 근데 임플란트 하고 나서요 재식립하는데 10년 이상 걸려요 그때까지 유지하셔야 돼요 기존에 보험가입 전에 임플란트 했는데 나중에 빠져서 보험가입 이후에 재식립하면 보상 안됩니다 많은 분들 헷갈려 하시는데 처음에 임플란트로 보험금을 받으셔야 돼요 자 보존치료 대표적으로 크라운 40만원 나오구요 인온네이 30만원 나옵니다 복합 레진 15만원 제 파절 10만원 만기시 연구치 유지 시에는 100만원 백만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구요 실속형과 표준형이 있는데요 실속형은 임플란트 백만원 치조골 25만원 크라운 20만원 인온네이 여러가지가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 같이 프리미엄 표준형은 임플란트 시에 100만원 똑같아요 치조골은 25만원인데 표준형은 50만원 크라운은 20만원인데 40만원 인온네이는 10만원인데 15만원 복합 레진은 75,000원 복합 이제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연구치 발치 21만원 12만원 연구치 보험금 50만원 100만원 그래서 표준형이 한도가 좀 더 높다 그러니까 보험료도 좀 더 비쌀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20만원인데 29,000원 여성은 21,000원인데 32,000원 거의 만원 이상 정도 차이 나죠 40세기 이전으로도 43,000원 근데 55,000원이니까 12,000원 차이 여성은 32,000원 42,000원이니까 한 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다 요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지사항이 고지사항이 가장 중요하니까 자 치아 보험 필수에요 일단은 고지사항은 치아 보험 판매하는 고지사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치아 쪽만 고지하고 가입이 되는 회사가 있고 두 번째는 치아 말고 치아 말고 치아 말고 고혈압이나 당뇨나 2번 수술 우리 건강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할 때 똑같이 고지할 수 있는 그런 치아 보험이 있는데요 건강보험 고지에서 가입하는 그런 치아 보험 가입하지 마시고 치아만 전문적으로 고지에서 가입이 되는 회사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려면 삼성이나 아무래도 요 라이나가 괜찮다는 거죠 현재 틀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라고 하면 거절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틀리한 자체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틀리하면 아예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틀리 안한 사람들만 아니요 라고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1번과 3번은 고지하면 예라고 하면 무조건 거절이고요 2번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2번만 예라고 해도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최근 1년 이내에 충치 치아 우식증으로 의사로부터 진짤 또는 검사를 통해서 치료죠 충전치료나 보철치료 충전치료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글래스 아이노머 이런 부분들이 충전치료입니다 연구치가 있는데 보존하는 치료 보존치료나 충전치료 거의 다 같은 얘기고요 보철치료는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리 어떤 보육물을 장착해서 대처하는 치료가 보철치료 한 거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냐 이런 거는 예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뭐 아니요 예라고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최근 5년 이내에 치주질환 잇몸병 풍치 치주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건 잇몸병 K0이나 풍치에요 이걸로 인해서 치아를 한 개 이상 발치한 적이 있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린 게 뭐냐면 단순 충치나 상해로 인한 발치는 고지상에 포함이 안 되고 우리가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한 치아를 발치했을 경우에는 고지상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잇몸병이나 풍치로 발치한 적이 있으면 얘라고 하면 거절입니다 거절 왜냐 잇몸병이나 풍치로 발치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것도 와장창 나중에 다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한 발치는 우리가 고지하면 거절이다 그 치주 수술 치주 수술이나 잇몸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 고지하면 거절 아니면 당신은 치주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5년 이내 받은 적이 있으면 얘라고 하면 거절입니다 그래서 아니요라고 하면 문제도 없다 근데 여기 밑에가 가장 중요해요 치주염 치료한 지 5년 이내에 스켈링이나 치근활택술 소파술 시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해요 이거는 잇몸 수술 치주 수술이 아니에요 단 임플란트나 브릿지 잇몸 수술 치주염으로 인한 신경 치료 시에는 가입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치근활택술이나 치근 소파술 같은 경우는 잇몸 수술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있는데 치주 수술이나 잇몸 수술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지에서 가입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잇겠습니다 뭐 잇몸지 아시겠죠 자 일단은 S생명이에요 S생명이구요 50세 남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거에요 50세 남성 주보험 일반형 천만원 있고 최저 갱시형이 심령 갱시형이에요 삼성은요 보철치로 백만원 크라운 이제 30만원 네 근데 30만원 있고 영구치 상치 위로금 여기 보시면 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보험료는 지금 보시면 58,500원이에요 일반형은 진단형은 35,100원 진단형은 뭐냐면 보험가입하고 진단을 받고 치아보험을 진단을 받고 가입하면 치아상태가 좋기 때문에 할인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치아상태 안좋은 분들은 진단형이 아니고 일반형으로 가입하시면 58,5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 59,500원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영구치 상치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보장 내용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주보험에는 영구치 임플란트 영구치 임플란트가 한개당 50만원 있구요 보철치로 25만원 영구치 보철치로 50만원 틀리까지 그래서 임플란트 틀리는 50만원 그 다음에 브릿지는 25만원 영구치 발치 혹은 브릿지 25만원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크라운도 25만원 있구요 보존치로 치아 하나당 15만원 그래서 크라운드 인네이 온네이 모두 다 15만원까지 된다 이게 주보험이구요 그 다음에 주보험에는 보존치로 보존치로 여러가지 영구치 발치 2만원 치수치로 주요치로 자잘한 특약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구내방사선 뭐 파노라마 뭐 영구치 유지 요런 내용들이 있구요 선택특약 아까전에 임플란트가 50만원 있었잖아요 선택특약에는 50만원 또 넣어들었어요 임플란트 시에 브릿지 25만원 그리고 역시 영구치 보철 50만원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험과 선택특약이 가챕산에서 임플란트 틀리가 100만원 브릿지는 50만원 50%로 보장이 가능하다 좀 전에는 주기하게 우리가 크라운 15만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크라운 또 선택특약이 15만원 있기 때문에 아 40이 아니고 30까지 3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 3명이 40인데 제가 착각했네요 삼성은 30 그 다음에 좀 전에 좀 있다가 설명해드릴 라이나 50 합산에서 크라운은 8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영구치 상실 영구치를 발치했을 때 아까 위에 주기약은 12만원 여기 선택특약이 30만원 있기 때문에 영구치 발치했을 때는 1개당 42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59,000원대로 50세 남성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구요 네 50세 남성 기준으로 그리고 50세 여성 기준으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진단받고 치아상태를 점검받고 가입하시면 32,500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죠 치아상태가 양호한 분만 가입이 되니까 하지만 그냥 고지만으로 가입이 되는건 48,900원 48,900원으로 이런 남성 특약과 똑같습니다 인플란트 인플란트 100만원 그 다음에 브릿지 50만원 브릿지는 모든 보험회사가 50%만 돼요 틀리도 역시 100만원 그리고 크라운은 30만원 대표적이고 큰것만 설명을 드린거에요 뭐 짜잘하게 엑셀 찍고 뭐 파노라마 몇천원 이런거는 저 보호망이 잠깐 패스하고 큰 금액만 인플란트 100만원 크라운 30만원 영구치 발치 42만원 요렇게 해서 48,900원으로 50세 여성 물론 50세보다 나이가 젊으면 보험료가 더 내려가고 50세보다 보험료 나이가 높으면 뭐 55세나 60세나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요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50세 남성이에요 남성 기준으로 라이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년 납과 10년 납입이 있어요 근데 5년 납입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데 나중에 길게 유지할거면 10년 납입이 더 좋을 수 있겠죠 왜 5년 납입으로 가입하고 5년 이후에 또 갱신하면 근데 보험료가 상당히 올라가니까 10년 쭉 유지할 사람들은 10년 납입으로 보험료가 좀 높다 할지라도 10년으로 가입한게 좀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주계약 우리 보존치료 들어가 있죠 충전치료가 역시 보존치료구요 크라운은 30만원 나오고 임플란트는 150만원 이 임플란트는 두가지가 있어요 프리미엄 임플란트 보철치료가 있는데 프리미엄은 프리미엄 임플란트는요 2년 전에는 연간 3개인데 2년 이후에는 무제한이에요 물론 보험료가 좀 더 비싸겠죠 프리미엄 보철치료는 2년 뒤에도 무제한 그냥 일반 보철치료는 연간 3개까지만 보장이 된다 연간 3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구요 내가 7월 1일날 가입했으면 7월 1일날 가입했으면 그 다음에 25년도 7월 1일까지가 1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가입 시점으로부터 1년이에요 요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라이나는 7만 7,100원 50세 남성 기준일 때 아까 삼성은 5만원대였는데 보험료 차이가 좀 나죠 왜? 크라운이 삼성은 30만원 하지만 라이나는 50만원 가입이 되고 임플란트는 삼성이 100만원 근데 라이나가 150까지 되다보니까 보험료가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주계약 내용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주계약 충전치료 안에 충전치료가 있는데 금, 도제, 세라믹은 15만원 아말감은 만원 금, 도제, 세라믹 이외의 아말감은 5만원까지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충전치료는 지금 크라운 같은 경우는 20만원까지 요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건 주계약이에요 그리고 충전, 치료, 아말감 그러니까 금, 도제 또 15만원 있죠 아까 주계약이 15만원 있었는데 15만원 플러스 15만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인네이, 온네이 요런 금, 도제, 세라믹으로 한 경우는 30만원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외의 아말감은 뭐 3만원 이렇게 보장이 된다 네 그리고 크라운이 30만원 또 있어요 주계약에 크라운이 20만원 있었죠 그리고 선택특약으로 30만원 또 가입하면 50만원까지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임플란트 틀리나 그 다음에 밑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150까지 되고 브릿지는 역시 절반인 75만원까지만 가입이 된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150 근데 브릿지는 거의 보졸치료의 50%인 75만원 뭐 약간 삼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다음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50세 여성 기준으로 63,000원이에요 남성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데요 10년 납입은 보험료가 좀 더 비싸고 5년 납입은 저렴하다 거의 1,2년 유지하고 그때 이빨 치아 한번 재건축 들어가고 해지할 거라면 5년 갱신형이 좀 더 보험료가 저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내용도 똑같다 임플란트 150 그 다음에 크라운 50만원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임플란트는 2년 이후에 100%가 되고 2년 전에는 연간 3개로 75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50% 그 다음에 보존은 1년 이내에는 50% 1년이 지나야 100%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크라운은 50만원 그리고 인네이 온네이는 3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자 향매님 치아보문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윤희나님 교보 생 교보 판매 중단이에요 한달간 판매가 중단되고 5월달에 신상품 나온다고 하는데 중복 보장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중복 이 될 것 같아요 자 럭셔리 표준님 삼성 삼생 라이나는 안되죠 맞아요 삼생 라이나 요렇게 두개 밖에는 가입이 안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말 아쉽게도 세개 네개는 가입이 안된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 보호망이 간단히 설명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뭐 예전에는 라이나 가입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생명이나 혹은 S생명 요렇게 가입하고 그 다음에 DY 동양생명 가입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입했죠 교보 생명 이게 가입해서 임플란트 시에 500만원 그 다음에 크라운 시에 160만원 이렇게 해서 보철 네 보철 그 다음에 보존 이렇게 가입이 됐어요 보존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거는 3월달까지 그렇게 가입이 됐구요 이제 4월달부터 4월부터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지금 한화생명 없어졌고 동양 없어졌고 그 다음에 교보 생명은 5월달에 신상품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그건 그때 지켜봐야 될 것 같구요 지금은 먼저 S생명 먼저 가입을 하는거죠 그래서 보철 치료는 얼마? 100만원 그 다음에 보존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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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운 인네이 온네이 아말감 이런거는 3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된다 그 다음에 라이나 생명 라이나 생명은 역시 보철이 얼마? 150 네 그 다음에 보존은 얼마? 크라운 시에는 50 크라운은 50 그 다음에는 인네이 온네이는 30만원 이렇게 된다는거 그래서 일단은 어 삼성은 어깨 누적이 200만원 까지기 때문에 삼성을 먼저 가입하고 그 다음에 어깨 누적이 200만원 까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이 나오고 모니터링이 완료가 되면 그때 라이나 라이나는 어깨 누적이 얼마에요? 300까지 가입이 되잖아요 두개 같이 가입하면 임플란트 시에 250만원 임플란트 틀리 시에 250만원 그 다음에 브릿지는 50%이니깐 250만원에 50% 125만원 되고 보존치료 1년 이후에 100%다 보니까 크라운은 80 이렇게 인네이 온네이는 이렇게 6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 치아보험 치아보험 4월달부터 세군데가 판매가 중단돼서 두군데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치아보험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500만원 600만원 준다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딱 두군데만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서운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좀 더 4월달에 업데이트 된 내용으로 치아보험 4월달부터 딱 두구자 삼성과 라인압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